거짓말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대박 니싼 스카이라인 너무 맛있어 이게 그 유명한 비싼 GTR입니다 비싼 GTR입니다 좋아? 어 그냥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друзья 비싼 GTR 비싼 GTR 지금 말하는 차량치 sever 비싼 GTR 근데 걍에 뵈는 못먹는거라고 전화가 너무 좋았다 내가 너무 싫어 내가 내가 또 싫어 내일도 좀 싫어 내일도 좀 싫어 내일도 좀 싫어 그래야 이네 엄청 그래 네 이건 내 알티마랑 완전 다른데? 너무 예쁜데? 좋아? 멋있다 이거 한국에 팔면 내가 바로 사고 싶다 진짜 SUV 좋은데? 가벤다 가벤다 멋있다 진짜 멋있어 우와 예쁘다 좋다 이거 멋있다 이거 멋있다 진짜 옛날 차 네 여러분 한국인들 일본에서 유명한 세븐틴 아이스 이거 세븐틴 아이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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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다른데 이거 완전히 제가 작년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엄청 맛있어 추천해? 추천해? 쿠키&크림 아, 오케이 근데 다른 것도 너무 맛있어 이 가격이 정말 맛있어 정말 맛있어 꼭 구매해 주세요 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니 아니 다른 것도 괜찮은데 괜찮아? 완전 괜찮아 이거 추천해 그래서 이거 먹어볼까 오토보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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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게 야, 먹어볼게 습니다 갓다 어, 진짜 갓다해요 맛있어 오이시죠? 응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처음에 너무 딱딱하니까 조심해서 드셔야 될 거 같아 나가서 먹는 게 추천드려요 응 네 맛있어 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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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ell 하하하 고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